스마트폰의 카카오톡 화면 캡처하는 방법이 새로 바뀐 화면 캡처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런 어떤 사람과의 대화창에 들어왔습니다. 화면 캡처 하려면 아래쪽에는 맨 아래쪽 왼쪽에는 플러스를 누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단으로 가면 캡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왼쪽에 캡처 있죠. 캡처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아래쪽에 보면 캡처를 시작할 말풍선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단 하나 선택합니다. 대화 메시지 하나를 선택하고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 또 보면 마지막 말풍선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터치를 하면 처음 터치한 것과 마지막 두 번째 터치한 것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화면 캡처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마음이 안 들을 때는 하단에 대돌이 표 있죠. 오른쪽에 이걸 터치하면 두 번째 선택한 것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또 대돌이 화살표를 터치하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보면 맨 하단의 글을 보면 캡처를 시작할 말풍선을 선택해 주세요 나와 있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하나 제일 밑에 것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말풍선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 터치하면 첫 번째 터치한 것과 두 번째 터치한 것 사이에 점선이 이렇게 생깁니다. 가장자리에 이것이 이제 캡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 보면은 프로필 가리기 있죠. 이것을 그 앞에 있는 부위를 터치해서 활성화 시키면은 그 위에는 상대방 송이라는 사람의 그 사진이나 이름이 가려집니다. 자 터치해 볼게요. 지금 그 상대방 상대방의 그 프로필 사진과 송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프로필 가리기를 터치해서 활성화 시키면은 활성화 시키는 것 같아요. 그 프로필 사진이 모자이크 칠이 되고 초롱초롱 콘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게 이 프로필 가리기를 캡처하려면은 하단에 있는 프로필 가기를 터치합니다. 다시 한번 터치하면 원상부께서 상대방의 그 프로필 사진과 송이라는 이름이 별명이 그대로 뜨죠. 프로필 가리기를 터치 다시 해 보겠습니다. 화면은 이렇게 프로필 사진과 그 이름이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그 화살표 있죠. 이걸 터치하면은 저장이 됩니다. 이게 저장이 되고 그 다음 그 옆에 공유를 누르면은 카카오톡의 여러 친구 명단이나 채팅창이 뜨게 됩니다. 저장을 한번 눌러 보겠어요. 저장 화살표 있죠. 맨 하단에 화살표. 이걸 터치하면은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면 캡처는 끝났습니다. 그럼 저장이 되면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은 갤러리에 가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이라는 폴드 있죠.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지금 이제 자 보세요. 아까 캡처한 것이 여기 여기 지금 사진으로 지금 이제 저장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로. 갤러리에 가서 갤러리의 카카오톡에 가서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캡처를 와서 프로필 가리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캡처 하나를 선택하고 두 번째 선택하면은 이렇게 캡처할 화면이 점선으로 표시되죠. 여기서 공유 있죠. 하단에 공유 아이콘. 이걸 터치하면은 이렇게 채팅창이나 혹은 친구 명단이 이렇게 뜹니다. 채팅창에 가서 저한테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오늘 채팅하는 창 어떤 적당한 것을 선택한 다음에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제외됩니다. 그럼 친구한테 가서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뭐 이렇게. 친구에서는 여러 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보내볼게요.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까 캡처한 것이 자기와의 대화창에서 이렇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 카카오톡의 화면 캡처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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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